우리 경호원들은 의뢰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는 상관없이 경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필요하다면 의뢰인 대신 목숨을 바칠 각오로 되어 있습니다. 아니 진짜 이번 것밖에 없어? 대표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. 네? 한국 시리즈 이유입니까? 경찰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?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. 그렇게까지 넘어갈 줄은 몰랐습니다. 그래도 운동선수입니다. 저 그렇게 나쁜 애 같지는 않던데요. 잘못 봐서 완전 나쁜 애야. 의뢰인이 공경에 빠졌으면 경호원이 구할 거 아니야. 경호원이 종이야? 지가 무슨 대단한 선수인 줄 알아봐. 내가 해보자는 거 아니야? 꼴통. 맞다. 맞다. 참. 미국에서. 한국에서. 아멘